니 진짜로 이 사람 좋냐? 응 지금 니 표정은 유형 아니구만 그럼 넌 SNS 좋아요 누릴 때 좋다고 막 꽤 춤추면서 누리니? 그게 왜 옷하고 갔냐? 너 왜 엄마보다 잠들에 심해? 근데 니는 사귀지도 않네 왜 맨날 섹스랑 너네를 영광지어? 너 그렇게까지 삶이야? 우리 연애하자 야! 솔직히 한 번 잤다고 사귀자는 거는 그건 좀 오바라 아닌가? 근데 왜 이렇게 서니까 잘생겼어 아이라이빈 마이팬 너무나울래서 집중이 집중이 어디서 정도 못 SAL 날마다 일맘 victories 남년만난다고 깝치지 말고 매일만만내 너무너무 솔직히aps 이렇게 날마다 한 번마다 느낌인데 그냥 싱구이 잘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